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문재인 집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는 김정숙의 의상 논란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말이 많이 나왔었던 샤넬 제키 누업 관련해서 해당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한글 방문관 관장을 참고인 소환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문정부 시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울산 시장 선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재기 수사도 요새 움직임이 많이 관측되고 있어 늦었지만 검찰의 칼날에 문정부의 캐비넷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숙은 2018년도에 문재인 부부가 프랑스 순방 당시 명품 브랜드인 샤넬 측으로부터 자켓을 대여해 가지고 이거를 입고 돌아다녔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색하고 흰색이 섞여있는 이 자켓인데 굉장히 유명한 자켓이죠. 아무튼 김정숙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자켓을 대여해서 입었고 후에 김정숙의 옷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사치 논란이 불거졌을 때 김정숙이 프랑스에 입었던 명품 자켓도 김정숙이 따로 스칼비로 산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청와대 측에서는 당시에 샤넬 자켓은 대여해서 입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을 했다라고 반박을 했고 후에 샤넬 측에서 국립한글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했기 때문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정치권이라든가 네티즌들이 확인해 본 결과 김정숙이 입었던 자켓하고 박물관에 기증이 되었던 자켓은 패턴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달라 보인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로 김정숙이 입었던 자켓하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자켓을 살펴보니까 두 자켓은 비슷해 보이지만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김정숙이 자켓을 꿀꺽하고 뒤늦게 이게 지금 논란이 이르니까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급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혹에 쏟아졌는데요. 그러자 샤넬코리아 측에서는 직접적으로 해명에 나섰고 당시 샤넬 측에서는 전시되어 있는 자켓은 샤넬 측에서 기부한 것이 맞다라고 해명을 했으며 국립한글 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자켓을 제작을 해서 기증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자켓은 착용 후에 바로 반납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의 설명은 김정숙이 입었던 자켓을 기증을 받아 가지고 전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비파이 나왔으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의 자켓과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일자 샤넬 측에다가 급조해서 하나 제작을 해 가지고 기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또 해당 사건에서 하나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은 김정숙이 입었던 자켓하고 현재 전시가 되어 있는 자켓은 같은 자켓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검찰 측에서 한글 박물관 직원들을 소환을 해 가지고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이 자켓을 기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샤넬 측에서 자발적으로 자켓을 제작을 해 가지고 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측에서 옆구리를 찔러 가지고 기부를 받은 것인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김정숙이 자켓을 반납한 시점은 언제인지 자켓을 한글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한 것이 샤넬 측의 의사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검찰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게 별로 밝혀질 것이 없는 것이 이미 당시 청와대 측에서 샤넬 측이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미 당시 청와대의 대답이 거의 가이드라인이나 된 것이 다름이 없고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숙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샤넬 자켓이 아니라 다른 옷들이죠. 특히나 특활비를 사용을 해 가지고 김정숙의 옷이라든가 악세사리를 샀는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며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본권으로 결재란 정황이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김정숙에게 옷을 판 쪽에서도 당시에 어떤 옷을 팔았고 어떤 상황에서 팔았고 현찰로 샀는지 카드로 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으며 검찰 쪽에서 조금만 의지가 있다면 김정숙의 옷감 논란에 대해서는 수사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김정숙 말고도 문재인 집안이라든가 문재인하고 관련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의 사위라든가 문다애라든가 김정숙과 관련된 수사 말고도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장 논란이 컸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참고인들을 최근에 줄줄이 소환을 해 가지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가장 논란이 컸었던 부정선거 사건이며 현재 해당 사건 관련해 가지고 몸통이 아니라 꼬리에 속하는 황운하라든가 백원우라든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라든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라든가 15명에 대해서 기소를 해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몸통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라든가 임종석 조국까지는 수사가 가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밑에 꼬리에 속하는 황운하를 비롯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거의 사실상 부정선거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난 1월 달에 이 사건은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만큼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조국이라든가 임종석까지도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최종 목표인 문재인까지도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재인에게는 진짜로 치명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이가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이 사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조국 집안의 문제 같은 경우에야 조국이라든가 조국 집안의 사람들이 알아서 감당해야 될 문제지만 울산시장 선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무조건 문재인을 겨눌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이 사건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특히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청와대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칼을 들이댄 것에 대해 이거는 사실상 문재인이 신임을 했었던 윤석열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들이댄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한 연유로 문재인이 검찰 조직과 윤석열 총장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까지는 수사를 해가지고 날렸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윗선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수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재기 수사 명령 후에 이번에 조사가 다시 시작이 된 만큼 좀 빠르게 수사가 진행이 돼야 할 것이며 진짜로 지난 2년 동안 도대체 검찰 조직에서는 무슨 수사를 했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어쩌면 이렇게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몸통만 싹 빼놓고 수사를 했는지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재 정치권에서는 검찰청 폐지라는 말까지 나오는 만큼 이번에는 검찰 조직에서 명운은 걸고 문재인이라든가 김정숙이라든가 문재인의 딸이라든가 사위하고 관련된 논란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 문재인의 측근들에 대해서도 한번 제대로 검찰 캐비넷에 있는 것들을 꺼내가지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과연 결과를 낼 것인가 지켜봐야 할 것이며 만일에 검찰 측에서 이번에도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쥐새끼들이 빠져나가게 냅둔다면 이건 검찰청 폐지를 당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난 2년 동안 시간 낭비한 게 너무나도 아깝죠. 보수 정권의 지지자들이 기대한 것은 이재명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문재인이 설치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구에서 또 한 번 더 받아요. 지금 까지 안하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